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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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쫄리다 고마워해졌어 언니 필요해 오므라 여기 살이 많은데 안녕 안녕 사랑해 왜 이렇게 하시냐 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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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이랑 오예, 너무 좋네 네?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뭐하지 어디가 우리 전자렌지 사러 갈 거에요 배고파 우리 어디가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뭔데 식당? 무슨 식당이야? 몰라 식당이야 무슨 맨날 서프라이즈야 뭐 싫어해? 알고싶어 추워 진짜 추워? 내가 생각하는 위치 여기야 무슨 위치야? 왜 얼굴 그래? 뭐야 이거? 호키 하우스? 호키? 이거 호키인가? 뭘까? 호키? 고깃집이야 고깃집 어 고깃집 거기 가볼까? 고깃집에 왔네 확인해볼까? 한국이야? 한국 가게 몰라 여기 옆에 뭐 있어? 소주 어디 있어? 소주 소주는 거의 만원 나 소주 마시고 싶었는데 어 하나 마셔 근데 혼자 마실 거야 그럼 오늘 나는 아르남 얼굴을 먹을 거야 아니 하나만 마셔 오랜만에 삼겹살을 먹으니 정말 꿀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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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 영상 좋으셨나요?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하시면 일주일에 두 번 저희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한 번 더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adios hasta luego hasta lue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